모르면 몰라도 알면 트다가 용인큼 더 재미있어지는 잉글리쉬 그것이 잉글리쉬니까 치킨은 말이야 양념이 진리야 아니면 프라이드가 진리야? 아니면 또 뜯을맛 나는 닭다리가 진리야? 퍽퍽한 가슴살이 진리야? 치맥이 진리야 아니면 치콜이 진리야? 자 오늘 딱 정하는 거야 치킨은 이를 때도 있지만 하여튼 버는 게 진리다 엄마 나 주식회사 치킨값 벌었어 근데 이거 미국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오늘의 잉글리쉬는 텐디즈 밥을 맘마라고 하듯이 치킨텐더의 베이비 버전이 바로 텐디즈 작고 소중한 나의 수익 텐디즈 매일매일 1인 1딱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엄마 나 치킨값 벌었어 Mom I got my 텐디즈 잃었을 때는 Lost 텐디즈 이제 우리 디디즈 아멘 빅이 제게 프랑스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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